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종전선언을 했으면 총살 없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저쪽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잘못된 주장을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회가 선진화된다는 것은 또 어떤 사회가 문명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격다짐이나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고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에 바탕을 둔 주장이나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선진화된 사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같지 않은 말을 그냥 느끼는 대로 내뱉는 그런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후진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학적 사고 유감입니다.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원인 결과를 반듯하게 구분하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종전선언을 했으면 총살 없었다는 것은 원인 결과라는 도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일종의 억지에 해당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명분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부는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원인 결과가 또렷한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시장의 상인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전선언을 했으면 총살 없었다는 그런 주장은 무식한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무식한 주장을 다선 위원이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그냥 공식적인 장소에서 내뱉을 수 있을까. 10월 3일 날 개천절 광화문 옥회 집회는 옥회 집회가 코로나를 유행시킨다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임에 따라서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재미를 붙인 총리와 검찰, 경찰청장은 우연 시위를 무릅쓰고서라도 차량 시위도 코로나를 유행시킨다는 그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를 유행시켰다는 것은 대통령, 총리,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경찰청장의 그냥 입에 절겨 오려내리는 당골 메뉴가 됐습니다. 이것이 과신 과학적으로 검증한 그런 주장인가. 저는 애시당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광화문 집회 CCBB입니다. 국민의힘에 속하는 박수영 국회의원은 9월 28일 날 8.25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 거쳐서 실제로 코로나 확산 역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재유행됐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거짓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이고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이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이고 경찰청장이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의 바탕을 두고 개천절 옥회 집회도 검지시킨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주장과 달리 대통령 주장과 달리 박수영 의원이 이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샘플 표본 집단수가 아주 큽니다. 1만 91명의 광화문 집회 관련 대상자를 검사해서 이 가운데 불과 82명 0.81%가 양성 확진으로 판정되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34만 5,468명의 코로나 검사 대상자를 상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5,073명 퍼센테이지는 1.47%가 양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양성 확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절반 정도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던 모든 종류의 주장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유행되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면 전국의 확진자 비율보다도 광화문 집회 확진자 비율이 절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국 확진자 5,073명 가운데 광화문 관련 확진자 82명이 차지하는 비중도 1.6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국민을 그냥 광화문 집회 참가한 사람들 죄인으로 내모는 속재앙의식 마녀사냥이 한 달 정도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겁니다. 얼마나 후진 사회입니까? 머리에 무슨 구멍이 송송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정치하기는 좋은 나라입니다. 선전선동이 쉬우니까. 박수영 위원은 이 같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광화문 집회의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했다. 둘째 객관적 데이터의 기반을 갖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이며 국민의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체검사 대규모의 항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안 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방역이라는 용어가 유행해 왔습니다. 이 같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양성 판정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진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려하는 것임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면서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개천절 집회 차량 시비까지도 금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는 것, 사람들이 절대 모이도록 해서 안 된다. 이게 바로 문정부가 방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어어어 하는 사이에 헌법적 기본질수인 시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정치 권력한테 빼앗긴 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0월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전과 지금 1년 후에 지금에 한국의 이 땅에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한국의 정치적 자유가 후퇴했다 이렇게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선거법 개정이 있었고 공수처 통과가 있었고 검경수사건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유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조국사태, 추미애사태, 울산지방지방사건, 하명수사건 사태, 유재수사태 수많은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모두 다 덮었습니다. 펀드 사태부터까지 한국의 전체주의화, 한국의 파시즘화, 한국의 유사 전체주의화, 한국의 나전파시즘화, 한국의 독재화의 강도는 국민들이 침묵으로 복종하는 한 내년 이맘때는 훨씬 더 진행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간 자료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1년 전과 2018년의 1년 전 10월과 2019년의 10월과 2020년의 10월과 2021년의 10월 사이에는 격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 전제조건은 국민들이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한, 국민들이 그들의 명령에 복속하는 한, 그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 가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한, 그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브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 결정적 정거를 인멸하는 것을 복종하고 침묵으로 받아들인 한 한국의 정치적 자유는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 자유가 후퇴한다는 것은 곧바로 경제적 자유가 후퇴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들끼리끼리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이익체, 이 카르텔이 굳건하게 형성되고 사회는 가재그룹과 개그룹과 붕어그룹과 용그룹으로 확실히 나누지면 그들에게는 좋겠죠.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가 상실된 상태에서 동진의 양면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상실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의 삶은 고단함 그 이상으로 아마 추락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와 각성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글과 영어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지오엔지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구독으로 후원한 것처럼 지오엔지 공TV도 함께 구독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